너무 심심해 제일 한가한 태양이 형한테 전화해 볼까? 어디야? G마켓이야 여러분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G마켓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어디야 G마켓이야 보세요 태블릿 PC로도 G마켓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니까 훨씬 편하죠 어디야? G마켓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G마켓 스테이지 시즌 5 G마켓 고객이라면 누구나 티켓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응모하세요 너는 어디야 G마켓이야 야구는 직관인 거 아시죠? G마켓에서 티켓 대매하시고 특별한 혜택까지 받아가세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이 쇼핑의 기준 G마켓 얘는 지군이에요 움직이는 G마켓이라고나 할까? 언제 어디서든 지군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와 시간에 맞는 다양한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찍어주세요 대한민국 1등 온라인 쇼핑 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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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합니다.